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뉴멕시코주 인물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멕시코주의 여장부 세디 오처드가 창려일을 그만두고 1895년 7월 17일 날 제임스 W 오처드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 다루었습니다. 2003년에 그랜다 릴리와 리차드 W 에투레인이 공동으로 편집한 올드 웨스트의 와일드 여성들이란 책에 95쪽에는 귀한 흑백 사진 두 장이 실려 있습니다. 결혼한 이후 세디 오처드가 경영하는 힐스보로의 오션 글로우브 호텔 앞에서 말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한 장의 흑백 사진에는 남편인 제임스 W 오처드와 함께 찍은 말을 탄 세디 오처드의 사진입니다. 사진에 비친 모습만으로 보면 그녀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화려하고 그리고 용감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녀가 결혼한 이후에 처음으로 손을 댄 사업은 킹스턴에서 힐스보로를 거쳐 레이크밸리까지 운행하는 마차 노선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오처드 매튜슨 캄퍼니였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미뤄보면 동업하는 회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편물과 선객을 실어 나누는 마차로서 마차 내부에 6명 그리고 바깥에 3명이 타는 구인성 마차였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돈벌이 차원에서 보면 꽤 괜찮았습니다. 나쁜 도로 사정도 문제였지만 인디언의 위협, 도독들의 공격 등이 골칫거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생명의 위협이 따르기 때문에 마차를 운전하는 마부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세디오처드가 서섬지 않고 마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세디오처드가 말을 잘 모는 마부였음에 대해서 1899년 1월 18일에 나온 산타페 뉴멕시컨지는 세디오처드를 지칭해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세디오처드는 뉴멕시코 준주의 서남부에서 가장 좋은 마차 노선 가운데 하나로서 최고 장비와 최고의 말과 최고로 잘생긴 드라이브이다. 그렇지만 위험한 일이다. 도독들과 인디언들에게 맞서기 위해 그녀는 항상 총기를 소지하고 다녔다. 여성이 마차를 모는 마부다라는 것만으로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1936년에 행해진 인터뷰에서 클레이 따블로 바덴신은 세디오처드 마차를 운전하였던 뉴멕시코주의 맷 안되는 여성은 지금 힐스보로의 오처드 호텔의 소유자이다 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인터뷰에서 세디오처드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남편인 오처드씨와 저는 14년 동안 마차를 운전했습니다. 두 개의 4륜 마차인 콩코드 마차와 급행 웨건을 소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4마리에서 6마리의 말을 몰고 킹스터네스 레이크밸리까지 갔습니다. 가끔은 머터역까지도 갔습니다. 여러 번 승객들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오처드 부부는 마차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사업 다각화를 깨했습니다. 1896년 남편인 제임스 W. 오처드는 아내인 세디오처드에게 메인 스트리트에 있던 대지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세디오처드는 1층의 아도버 스타일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6개 룸을 가진 호텔로서 이곳의 주방에 사용되던 검정색 오크로 만든 탄탄한 주방과 주방기기들이 지금까지 블랙 레인지 박물관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필요한 레스토랑 주방장으로 레이크밸리 가니 식당에서 일하던 중국인 차이나맨인 톰 잉을 고용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녀의 호텔에 있던 힐스보로가 1884년부터 1936년까지 뉴멕시코 준주의 시에라 카운트에 코우터하우스가 있던 중심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녀의 호텔 가까이에 코우터하우스가 위치해 있고 또한 감옥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호텔과 레스토랑 사업은 1886년부터 1899년까지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히 성장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힐스보로일 때에서 이름이 잘 알려진 세디와 제임스 부부는 1900년부터 결혼생활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역시문인 애드보케이트에 심심치 않게 그 불화가 보도되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1901년에 갈라서고 맙니다. 남편이었던 제임스는 힐스보로를 떠나고 세디는 계속해서 힐스보로에 남게 됩니다. 그녀는 오션글로버 호텔과 오초드 호텔을 경영합니다. 다시 한번 세디 오초드의 또 다른 면을 부각시킨 사건은 1914년에 홍수와 이를 뒤이어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헌신적으로 아픈 사람들과 가족들 특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나섰습니다. 특히 죽은 아이들의 관을 장만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거치지 않고 그녀의 선행은 계속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도움을 필요한 마부와 의사와 간호사 등을 도왔습니다. 세디 오초들은 1927년까지 사업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이후에 그는 원래의 호텔인 오션글로버 호텔의 경영권을 중국인 차이나맨 탐잉에게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계 사람들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인이 바로 탐잉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녀의 또 다른 호텔인 오초드 호텔은 기록에 따르면 몇 명의 여성을 고용해서 매춘업도 병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광고를 보면 커머셜맨들의 본부다라는 그런 문구가 등장합니다. 이 문구를 미뤄봐서 그 당시에 아주 본격적이 아니고 간이 형태의 매춘업을 호텔에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30년대 세디 오초드의 동생과 조카들이 힐스보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힐스보로에서 이모인 세디 오초드가 힐스보로에서 화려한 마담이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놀랐다는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고 했습니다. 세디 오초드는 가족을 떠나서 힐스보로에 도착한 이래로 가족들과 편지 등으로 교신하였지만 한 번도 그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30년대 그는 그 인근 지역에서 무척 사랑받는 인물이었으며 84세가 되던 1943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는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녀가 죽었을 때 거의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페니 레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가고 난 다음 수없이 많은 책들이 지금까지도 그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녀는 영원히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데 성공한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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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